네, 베프린사이드, 오늘은 이인암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니까? 네, 벌써 일주일 전인데요.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날의 감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그 현장에 계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현장에 계셨던 소감과 분위기는 어땠나요? 저는 4.27 남북정상회담을 단순한 정상회담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접근과 미학적으로 풀어낸 아주 평화로운 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으면서 정말 평화통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참 이렇게 새로운 경험, 또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을 현장에서 볼 수 있어서 대단히 기뻤습니다. 네, 당시 회담장에 몇 가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됐었는데요. 그 가운데 작가님의 작품이 두 가지 있었다고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하나는 두 작품인데요. 한 작품에 두 작품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콘텐츠가 두 작품인 거죠. 그래서 고전화의 해피니스라는 작품과 또 평화의 길목이라는 신작 두 점을 전시를 했습니다. 방금 언급하신 평화의 길목은 어떤 작품인지 잠시 소개를 해 주시죠. 겸재정선이 조선시대의 후기에 그린 진경상수화죠. 금강전도, 금강산을 바라보고 실제 그린 금강전도를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재해석한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고전화의 해피니스는 어떤 작품이죠? 고전화의 해피니스도 역시 고전의 원작을 차용해서 해석한 작품인데요. 정상적이지 않는 어떤 인문학적으로 정상적이지 않는 달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이 그 달을 함께 다른 장소를 옮기는, 화합해서 옮기는 장면인데 마치 남북한이 협력해서 평화통일을 이룬 그런 과정을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요. 이 작품을 전시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아무래도 그동안 제가 해왔던 창작들이 그런 고전 유화를 차용했던 작품들이고 일단 남북한의 공통점이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장의 전시된 작품은 여태까지의 작품들과 또 차별성이 있나요? 그렇죠. 주제가 평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또 동떨어지지 않는 작품. 그래서 거기 현장에 있던 작품들이 다 의미가 있고 또 여러 작품들이 전시가 됐었는데요. 무거운 주제이고 참 어려운 주제인데 미술품들이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작품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보셨을 텐데 감회가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죠. 창작을 하면서 가장 뜻깊은 어떤 하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작품 앞에 정상들이 서서 만찬장에 들어가는 분들을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해서 인사를 하고 그런 장면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작가님도 혹시 그날 평양냉면 드셨나요? 저는 먹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해서 냉면이 부족해서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셨습니다. 지금은 또 미디어 아트가 좀 대중적으로 알려지긴 했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만 해도 굉장히 좀 낯선 분야였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미디어 아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일화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태생이 또 이쪽 출신이고요. 그래서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왔습니다. 조서 전공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근대 조각이 뿌리를 내리고 또 그런 조각을 배웠는데 현대미술을 배우면서 미디어라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부분도 현대미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각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미술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그때 좀 확장된 개념들을 이해를 하게 됐고 또 대학의 첫 강의를 나가는 게 이제 만화과 강의를 나가게 되면서 예술에서 바라본 애니메이션. 그걸 좀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미술에 적용하게 된 계기가 지금의 미디어 아트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디어 아트만의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미디어 아트는 회화나 조각은 움직이지 않죠. 미디어 아트는 움직인다는 거죠. 강한 몰입감이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작품을 디지털로 재해석하시고 계시는데요. 작품을 고르는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작품은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생각하는 거죠. 이 창작을 하기 위해서 순간 결정은 되지만 그 과정이 사실은 내가 살아온 과정들이 다 연결돼서 이 작품을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작품을 창작을 하기 위해서 짧은 시간에 선정을 하지만 그 선정하는 과정은 마치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연결돼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영감들은 보통 생활 속에서 좀 얻게 되시는 편인가요? 네, 맞습니다. 정해져 어떤 틀들은 없습니다. 또 우리 삶들이 그랬듯이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창작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제게 다가온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보통 평상시에 다른 전시회나 또 영화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는 편인가요? 네, 그러니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여행을 한 날지 아니면 어떤 다른 공간, 이번에 또 판문점도 새로운 경험이잖아요. 그때 느끼는 또 새로운 경험.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 사람들이 5분 동안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야후라를 지닌 작품들을 만드신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나요? 제가 처음 미디아트를 시작했을 때 굉장히 소외당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중과 소통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제가 실험하는 또 새로운 창작을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만 했지 대중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고 접근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알라스가 이야기했던 작품 앞에 5분과 머무르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다양한 책도 많이 보고요. 또 화집도 많이 보고 그러면서 대중의 어떤 만나는 그 점점을 찾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는 20일까지 부산에서 또 여러 신작들을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작품들인가요? 새로운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 했던 늘 어떤 명화를 채용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미지들, 드론이랄지 또 CCTV이랄지 이런 미래 사회에 대한 그런 푸른 하늘에 드론과 CCTV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평면이죠. 평면 미디언데 이걸 다시 빼냈어요. 각각이 보고 있는 자기 입장에서 보고 있는. 그런데 그걸 CRT라고 하는 과거의 아날로그 TV에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죠. 미디어가 서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좀 입체적이고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시죠. 늘 작가는 새로운 창작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품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암 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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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